남서울스쿨 저에게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신이시여 비나이다 대협 지옥 다상 신이시여 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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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남서울지부 국위 정강스쿨 완전정복방입니다 성경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난거에요? 끝난거에요? 지금 하는거에요? 아 완전정복 하나님은 왕이시다 너는 나다 섞이면 안된다 가입개혈 성공하자 하나님 나로 안내라하자 하나님 나로 선포하자 아멘 시작 아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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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아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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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자 네 다같이 관광버스 춤으로 아라네 아라네 잘 sunday 아라네 고 ông 미지 무learning 아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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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acted 아라네 전 사 showc residual 너무 种 아라뉴?- 하하 아라네 정복하겠네요. 정복하겠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계속 하는거. 굉장히 중요해요. 관광버스쯤 딱 맞았어요. 남서울이요. 남서울은 지금 몇 명이 공부하고 있습니까? 주간 25명 야간 20명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똑 떨어지게 얘기하세요. 남서울이 강남쪽 다혜교회가 속해있는 곳인데 재미있습니까? 네.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기 방구성을 연령으로 이렇게 하시나요? 거기는? 저희가 A방인데요. 저희 남서울 주간반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방입니다. 아유 그러시구나. 저희 목사님 제일 60. 아 언니. 언니시구나. 목사님 언니 좀 이상한데?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나이는 제일 많지만 마음은 30대입니다. 네. 그래요. 남서울스쿨 응원합니다. 박수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